자 저희가 오늘 아이소이 지우개 페스타를 함께하고 있는데 앞전에 제 이벤트 첫 번째 이벤트가 뭐였냐면 아이유가 부른 아이소이 시험성을 많은 분들이 따라해서 소문드렸어요 근데 원곡 버전 한번 들려주시면 안돼요? 근데 그게 가사가 되게 많아가지고 원곡 버전이 가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앞부분만 살짝 들려주시면 그쵸 그게 중요해서 아까 어떤 분은 여기 누워서 하고 난리도 안이 왔어요 아 그럼 앞부분 중요한 앞부분을 부르세요 아이소이 아이소이 내 피부가 너무 좋아 아이소이 아이소이 아이유가 바꿨어요 아이소이 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이 노래가 마시멜로우 아 맞아요 이걸 계산하셨군요